자 오늘은 제가요. 집을 사러 가보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아니 집 사러 오신다면서 부동산 말고 왜 법원에 오셨어요? 난 지금까지 여기서 샀는데 집을. 아니 집을 법원에서 산다고요? 어 난 지금까지 10년 넘게요. 법원에서 집을 샀어요. 그게 바로 경매야. 따라와 봐. 일단 보세요. 사장님 오늘 집 사셨나요? 아 오늘 못 샀네. 나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양보했어. 그러면 비싸게만 사야 되나요? 아니 아니요.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이게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제시하는 거야 경매라는 게요. 근데 누군가 나보다 더 높게 제시했어. 그럼 그 사람이 사가는 거고 나보다 높게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. 그럼 내가 사는 거지. 그리고 이게 비싸게 살 것 같으면 뭐 하는 일로 와. 여기는 싸게 살아온 거고 내가 비싸게 사겠다? 뭐 예를 들면 그냥 호가대로 사겠다? 그럼 그냥 부동산 가면 되는 거지. 법원에서는 싸게 사는 거예요. 그럼 설마님 원래 얼마에 사시려고 하셨어요? 이게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한 1억 5천에 받아가지고 2, 3천 정도 싸게 사자 이 생각을 한 건데 오늘 결과 보니까 1억 7천 5백에 받아갔네요. 아 아쉬워요. 근데 뭐 괜찮아. 어차피 이틀 뒤에 또 경매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또 사면 되지 뭐. 아니 그러면은 샀다가 바로 팔면은 바로 돈 버는 거네요?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법원을 다니는 거지. 매일같이 다니다 보면 돈 벌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사람들이 많은 거지.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요.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일반 부동산 가서 보는 것보다 한 3천에서 5천 싸게 사는 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게 뭐냐면요. 그게 바로 법원에서 집을 사는 경매예요 경매.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싸게 살 수 있냐. 이거는 이제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5억짜리 물건인데 한 6억 7억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가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받아가는 거야. 아 물론 그중에 100에 한 명은 바보도 있어요. 잘못 받아가는 것도 있지.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가 안 되려면요.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. 내가 지난 15년 동안 경매로 돈 벌 수 있었던 거는 1억짜리를 7천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바로 재팔고서 돈을 벌었던 거지.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로 왜 사람들이 안 하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경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. 흔히도 그런 말 하잖아요. 경매라는 게 남의 집을 뺏는 거라고. 근데 사실은 이게 남의 집을 뺏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찾아주는 일이에요. 이게 사실은. 말하자면 남의 돈도 찾아주고 나도 돈을 벌고. 일석이조인 거죠. 자 경매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? 근데 경매는 사실 하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. 사실 너무 쉬운 거야. 자 그 하나가 뭐냐고요? 그동안 내가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봐도 알아요. 근데 찾아보기 귀찮아요? 그럼 앞으로 또 찍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따라와 봐요.